소멸부 23 가공할 핵전쟁이 휩쓸고 간 지구는 변태인간들의 각축정으로 바뀌었다. 여인공 요구를 통치하며 여신으로 추앙받는 신비의 여인, 쉿. 그녀는 과연 여신인가? 아니면 사랑에 몸부림치는 평범한 여인인가? 에치라이더 해거대의 화제의 소설, 쉿의 세 번째 영화, 신비의 여인, 쉿. 원작의 미래판 윤색의 신비감을 더합니다. SF와 판타지 팬들을 매료할 신비의 여인, 쉿. 금성 홈미디어는 좋은 영화만을 엄선합니다.